금주에 읽어주는 내고장 마포 시간입니다. 마포구는 복잡한 절차 없이 구청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마포구 365 구민소통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주민들의 생활 속 다양한 일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. 오늘은 이 간편한 소통 창구에 대한 관련 이야기 전해드립니다. 마포구는 복잡한 절차 없이 구청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편한 소통 창구인 365 구민소통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난 8월 1일 운영을 시작한 이 제도는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, 건의, 불편사항을 더욱 신속하게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문자 수신 전용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의견을 보내면 3일 이내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관리해 진행사항을 안내합니다. 이번 제도는 특히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구청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